waters를 보시면 waters 복수로 쓰였죠. 특히 넓은 지역의 물을 가리킵니다. 그 물 자체가 아니라 넓은 지역의 예를 들면 바다. 그럴 때 waters를 쓰고요. 그래서 해역 또는 수역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. 넓은 지역의 바다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세요. 그러면 거기는 좀 더 깊은 바다가 있고 좀 더 낮은 바다가 있겠고 뭐 고기가 많은 바다도 있겠고요. 별로 없는 바다도 있겠고. 그래서 서로 다른 여러 구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waters 이렇게 복수로 쓰고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특정 국가의 영해 역시 waters 복수로 씁니다. 그 다음에 복잡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비유법을 써서 waters라고 표현합니다. 이 의미로 보시면 coastal waters 연안 바다 around the Indian Ocean 인도양 주위의 연안 바다가 되겠습니다.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겠죠. coastal waters around the Indian Ocean 그 다음에 British waters 영국 영해가 되겠습니다. 영국 영해 British waters British waters 그 다음에 a bridge over troubled waters troubled waters 험난한 세상 물론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. 험난한 세상인데요. 거기에 놓여진 다리죠. a bridge over troubled waters 그 다음에 stormy economic waters 폭풍우가 몰아치는 경제 바다 험난한 경제 상황이 되겠죠. 자 그 다음에 she fell into the water 그녀가 물속으로 빠졌다. 이럴 때는 그냥 water 그 물 자체가 되겠죠. 그래서 물속에 빠졌다. 이럴 때는 그냥 water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.